이거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브라더우드 캐스트를 했거든 그때 스닉공사 할 때 템 다 주던데 말이 안 죽어서 다행이지 천골 짜리야 천골 일단 단검 스킬 올리시고 은신이랑 도적을 할까? 나 도적할까요? 아니면 전사할까요? 한손무기 도끼로 공격할 때 둔기로 공격할 때 상대의 방어력을 무시한다 검으로 공격, 치명타 확률 쌍수 공격 이거지 이거 공속이 빨라야 돼 아 여기 왜 이렇게 늑대가 많아 야야 내 말 죽는다 야야야 뭐야 이거 몸값이 엄청 비싸네 나보다 몸값이 비싸 천골이야 천골 어떻게 산건데 말타면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밖에 안돼 소매치기가 엄청 짭짤하다고? 내가 해봤는데 소매치기가 재밌어 근데 걸리면 삽대더라고 어 곰인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좀 쎄다 야 마라 알아서 살아봐봐 야 간다 황도님만 일어서 부탁드립니다 살거야 잠깐만 나 뭐할라 했지? 레벨오프스 나 레벨오프 체력 체력 내 리턴스 웩님 한계로 뵙격이 감사합니다 야 니가 그 싸움 잘해? 너를 위한 선물 준비하지 넌 분명 얼음 얼음 계열이기 때문에 네 다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형 알았어요 야 뭐라도 줘 야 뭐 뭐 소환할 거 없네 소환 상급원대들 아 기다려봐 왜그래 형 쉽게 쉽게 가자 형 어 어 어 어 이 형 좀 쎄네 어 뭐여 아 여기 뭐여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여기가 나쁘지 않아 개념 세이브야 이 정도면 은신 중이거나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공격은 추가로 피해를 더 주게 됩니다 은신 중요하구만 그럼 난 도저하라 하겠어 근데 마루는 어디갔지 어 어 살아 있었구나 자식 역시 넌 강한 녀석이었어 칠천 계단 아 계단이 칠천 개야 도적은 고양이라고 그래 다시 키울 수 없잖아 어 어 안 돼 다시 키울 수 없어 노드로 노드 노드 주 뭐야 노드 도적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겠어 네 생방입니다 이번엔 말 안 버려 그냥 이거 토 뭐야 이게 뭐지 누구세요 안 추워요 아저씨 안 추워요 아저씨 거의 헐벗었어 어머니 너떼가 유독 많네 어머님은 왜 이런 게임만 하세요 내가 이런 게임을 좋아하니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네요 스팀게임입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여성스럽네요 감사합니다 F5가 좌장이라고? 그렇구만 여기 아까 여기쯤에서 트롤이 나왔지 네 쥬노님 한개로서 부탁드립니다 여친 사귀어본 적 있냐고? 사귀어본 적 있지 나이가 몇인데 스물둘이야 여기서 트롤이 나왔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불스포 사셨어요 어 자금난으로 인해 불스포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직업이요? 직업 백수입니다 트롤 잡으면 템 잔다고? 트롤을 못 잡아 쥬노님 4개 감사합니다 직업 가지실 생각은요? 직업이 뭐 괜찮은 게 있다면 하겠죠? 뭐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돈은 뭐 돈은 얼마나 벌든 상관없어 내가 재밌게만 하면 돼 일은 어 사왔다 드디어 드디어 왔구만 쥬노님 2개 감사합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라 했어 안녕? 이제 드래곤본이 나타났군요 시대가 격배하는 바로 이 순간에 말입니다 당신의 소환에 응답하였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 재능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본 자 보여주게 자네의 함성은 우선 봐야겠네 아 이거 쉽게 안 보여주는 건데 잘 보세요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자 됐어요? 이제 날 알아보는구만 왜 여기 온 것인가요 누구시죠? 우린 소리의 길을 따르는 회색의 현자들입니다 당신은 키나레스의 신성한 산의 능선에 있는 하이호스 하이흐로스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매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름에 답했습니다 마스터 저의 운명을 지켜주신 아주 잘됩니다 나는 우리가 우린 고생을 짚으시기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켜주신 것을 당신의 주인공을 지켜보십시키는 것을 네, 당신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켜주신 것을 당신의 운명을 지켜보십시키는 것을 그런데... 아 조금씩 틀리구나 로우? 아이나스가 누구야? 니니? 울프가고은 보리 아이나스 아이나스 어 너네 로우가 뭔데? 오 뭐야? 오 이거 배우는데? 힘의 단어를 익혔습니다 거창호느님 음 답답하게 왜 1인칭으로 하냐고? 1인칭이 보기가 편하시대 아이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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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스 아 뭐야 이제 우리는 당신이 새로운 영혼을 얼마나 빨리 익힐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 보여주지 그러면 보여주지 그러면 함성 이건가? 아 나타나는 목표들을 향해서 하라고? 미안해 아이나스야 미안해 너 죽을 뻔했어 뭐야 두 개를 어떻게 써? 두 개를 어떻게 써요? 푸스로? 푸스로? 아 푸스로? 아 이렇게 꾹 푸스 로우 한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더 푸스로? 푸스 로우 푸스 로우 당신의 손은 정확하다 굉장한 기대치 맥주 Barnes 이제 된건가 볼이 너야? 어 너네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름이 볼이야? 쌀은 어디 아 죄송합니다 나도 할까말까 좀 고민했어 미안해 결국 했죠 네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얘네가 다 알려주는거야? 오 얘네가 다 알려주는건가 그냥 힘의 단어를 익혔습니다 선풍의 질주 오 예 네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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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키는 것 같은데 해봐 백수가 뭐야 백수가 뭐야 오 뭐야 뭐야? 와 이거 순보야? 와 이거 순보야? 이용해 호일윈 스프린트 이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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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너무 아, 재미있어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순보를 배웠거든 하지만 정이 있어서 널 데려간다 어디로 가야 되지? 요길 가야 되는 거야? 요길? 이게 뭐야? 메인캐 천천히 하라고요? 메인캐가 얼마나 됐는데요? 이거 초반 아니야? 메인캐여도? 초반이긴 한데 난이도가 빠르게 상승해요 아 진짜요? 이거 하나만 깨면 안되나? 그래도 이거 하나만 깨면 안되나? 그래도